안녕하세요 헤이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는 많이 안 해봐서 지금 뭐가 있냐 너무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 이것저것 구경 중 근데 질문을 볼 수 있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?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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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늘은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가지고 네 그쵸 이렇게 라이브로 정말 제 1대1로 하는 라이브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뭐야 뭐 말을 했지? 그 잠깐만 네 오랜만에 이렇게 1대1로 1대1이를 자꾸 1대1 맞나? 네 어쨌든 오랜만에 하게 돼가지고 어색하네요 살짝 살짝 어색하네요 지금 머리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숨기고 있어요 네 네 방금 TMA 하고 나왔습니다 상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리타니티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퍼펙트 뮤직아워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요즘 크라운 토크부터 해볼까요? 열심히 촬영 중이에요 열심히 촬영 중이고 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잠시만요 네 됐다 예고 없이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컴백 언제예요? 네 제가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뭐 네 생각 중이에요 항상 생각 중이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촬영 중인 거 마무리부터 먼저 하고 싶고 먼저 하고 싶어요 잘 일 없이 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집 가죠 집 가야죠 왜냐면 제가 또 새벽에 나가야 돼가지고 촬영하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시나 인사 드리려고 라이브 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필터가 있는 거 같은데 오 봐봐 있네 지금 짱한데 오 오 눈 아파 이거 오 분신술 이것도 분신술 분신술 이건 그냥 여기 없지 여기 그래서 벌써 아직 이건 뭔지 모르겠다 오 됐다 오 됐다 왜요? 왜요? 아니 아니 왜? 왜?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근데 아무튼 오랜만에 무대에서 너무 좋았고 또 좋았습니다 이 필터가 있으니까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네 아니 지금 안그래서 너무 너무 화장이 세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첫 딴 거 없나? 어 이거 봐 이거 차라리 이걸로 있을 거야 이거 이게 원래 내 경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지 코가 없어... 콧구멍이 없어졌어 네 그냥 기분이 제일 좋았던 거 네 그렇습니다 네 е 하나 예 tools 아 어따 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아요! 감사합니다! 그게 좀 힘들죠! 아 이거 지워 버리고 싶네요!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나온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? 네, 10분정도요. 슈퍼 잘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뭐 하는 거 없죠. 뭐 제가 룰 말씀드리고 글로벌 투표, 대중투표 글로벌 대중투표 전수 그거 말씀드리고 아이템이 이 승리가 아니오. 트랑아스네. 티어 내리고 봐. 막 그랬잖아요. 너무 뜬금없이 켜긴 했죠 너무 뜬금없이 켜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집 가는 길 라이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재미가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 배고파요 지금 집가서 뭐 먹을지 생각 좀 뭐 먹지? 나 어제는 바베큐 먹었는데? 저 배고파요 지금 저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나 이거 내 기디 제가 너의 직스타를 좋아해 지금 직스타를 좋아해? 직스타를 좋아해?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미국에 왔어요? 당연히 음... 그 부분은 정확하지만 감사합니다. 미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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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진짜 좋죠. 저 진짜 듣자마자 그냥 와 미야비는 그냥 미야비구나 다른 말이 필요 없구나 싶었어요. 근데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아. 계속 듣다보면 내 목소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쉬 아쉬 키포 보스 세요 오빠 저거 약간 이렇게 묻었잖아 그래 제가 발음 잘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때 진짜 일본어 잘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가르쳐주셨어요 녹음할 때 내가 뭐였지? 내 파트가 내 파트 뭐였지? 내가 이거 뭐였냐면 아 이거다 이거 나 이 부분 제일 좋아했어요 이 부분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 막 이렇게 거칠게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목소리를 딱 그런 파트가 있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잘한 것 같아요 보여 드릴 거 많죠? 보여 드릴 거 많죠? 근데 또 이제 또 느꼈는데 너무 잦은 스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너무 스포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막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저도 내가 내가 좀 참을성 있고 해야 여러분들도 좀 믿고 따라올 수 아니 믿고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물론 믿고 따라오시겠죠 아무튼 근데 조금 더 애간장을 태우고 싶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설레게 설레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아마 스포가 많이 없을 예정 물론 지금도 수업 많이 안 하고 있죠 많이 안 하고 있죠 진짜 진한 거 봐 이거 진짜 진한 거 봐 너무 치네 너무 치네 요즘 촬영하는 거 어떠냐고요? 뭐 뭘 촬영한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힘들어요 힘들어 네 이게 내가 체력적으로 진짜 안 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잠을 잘 못 자니까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끈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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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 네 addicted랑 또él devoted 뭐지? 좋았네요 그래도 네 우리 짱은 너무너무 항상 잘 있습니다 잘 밥도 잘 먹겠습니다 밥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주세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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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또 지금 그 그 그 그 그 이제 커넥트 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진짜로 많이 행복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? 정말 든든해서 정말 든든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거로밖에 말을 표현을 못하겠네요 너무 너무 좋고 진짜 큰 농기 부여도 되고 너무 좋아요 아니 굳이 한 분 이런 게 이런 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분들이요 모든 분들 또 그렇게 막 역지 말아주세요 안 좋게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 그냥 너무 소중한 그런 패밀리십이랄까요? 너무 좋아요 뿌듯하고 이거 라이브 요청한 거 받으면 같이 하잖아요 에이 무슨 그거야 낫길 줄 알고 다른 분들도 이거 뭐야 지금 1.3만명이랑 동시에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공평합니다 I'm fair man Always health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s we need Cam for TMA stage Really? You really want to see that? 일단 뭐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켄 이유는 또 오랜만에 시상식이 없고 오랜만에 무대이기도 했지만 전 다른 걸 볼 것을 들어서 일단 또 또 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제가 상을 받았는데 그 이제 단순히 제 토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여러 분들 다른 팀 분들 덕분에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렇게 직접 공사 행사로 전하고 싶었어요 공식 공식 그런 데 말고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래서 스케줄 끝난 거냐고요 네 끝났는데 이제 새벽에 또 나가서 집 가서 얼른 자야죠 자 자 밥을 먹고 잘까 고작 먹고 지금 지금은 뭔가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이거 인스타 저장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장할 거면 하세요 아르르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장 루니 앤 피터는 제 부모님의 집 아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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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? 대전? 예? 배비? 할머니 댁이 어디서 까먹었어 대전 쪽이에요 아무튼 대전 쪽에 루니 앤 피터 인 대전 인 마이 마이 프랜 마더의 하우스 예 아 러비티 오케이 저는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또 좋게 좋은 그대로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만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안녕 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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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